다음 특산만의 문희낭입니다. 후배하시는 분들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선덕과 보충자, 미당 김선과, 자양 김선자, 해정 김태민당, 정안 유완성, 선정 박상수, 자원 서울부, 금원 암 홍남, 남강 부문 워낭, 승원 윤재기수, 부동 이누성, 격동 이재수, 운전 장기태, 연계정윤수, 사정 최영수, 사연 최영수, 자리자,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. 네, 먼저 선덕과 보충자, 퀴즈수, 사연 최영수, 사연 장기태입니다. 3장, 기역에서는 제8회, 백제문화사회 고전에서 미아가씨 입장돼서, 이 3장이 수여합니다. 2016년 7월 16일, 백제세송선을 자체 회장, 이인, 이인, 화, 사연입니다. 다음은 선덕 박상수 선생님입니다. 3장, 야, 내용은 이모입니다. 다른 금원 암 홍남 선생님입니다. 3장, 야, 내용은 이모입니다. 축하드립니다.